그러면 마이크 저희 빼고 나서 사진 촬영하도록 할게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중앙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저희 왼쪽 정면 오른쪽 보고 그 다음에 돌아서 관객분들과 같이 촬영할게요. 네, 먼저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면 보겠습니다. 네, 포즈 하나로 일관성 있게 가시는군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뒤돌아서 관객분들과도 사진 같이 찍을게요. 네, 같이 나오니까 관객분들도 손 열심히 흔들어주시면 흔들어주시면 더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뒤에서 점프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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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